하지만 보드리얼 아 뭔 딜이야 랭가 아 뭐야 랭가 왜 이렇게 쎄 신자호 던지죠? 트롤 챔프라니까 신자호다 가끔 하잖아 진짜 트롤 챔프라니까 쥐가 없어가지고 아니 진짜로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트롤 챔프 맞는거 같아 아무리 봐도 맞아 저거 트롤 챔프다 저거 쥐가 없어 데미 좋아 지금 랭가 녀석이 풀발 한 번만 한다며 충분히 게임 사주긴 한데 볼문사 일로와 랭가 쥐가 쎄지 쥐가 쎄지 쥐가 쎄지 쥐가 쎄지 아 뭐야 게임 쟤들이 트롤하네 쟤들이 곧 밀어 밀자 bey 그게 핵 랭p 리 진지 인도 나 뭐라낙 나 무랑충이야 히바충 개의 극협이야 핑화지우다가 의문사당해버리지 우리의 곁으로 아맨 내가 하나 잡담하는데 진짜 던진다 여기서 욕먹으려고 전멸쓰겠지 야 뭔 딜이야 아 뭔 딜이야 방금 궁데미지 뭐야 뭐냐 시발 아 뭔 딜이야 아 뭔 딜이야 진짜 아이 탭들이 괜찮은거 같은데 이게 구인수가 요즘 유행이어가지고 아니 이게 구인수가 요즘 유행이다보니까 존나 세 이지랑도 좋고 이게 총검가니까 더 좋은거 같지않냐 뭐랑보다 총검이 나은거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AP딜이 있어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아이 괜찮아 이거 이지리얼 템트리 아이 좀 바르소스 구인수가 이지리얼 원래 이지리얼템이야 이거 뭐 막 피바라기 하나정도 되게 주면은 그냥 뭐 바짝찌근하게 말이야 들어와 피바라기 피바라기 같은거 가주면은 대달하겠는데 진짜로 기물찌하겠는데 라바노 간다 나 이거 진짜 존나 세지않게냐 이거 W한방에 애들 정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이제는 무조건 오레이디가 답은 아닌거 같이요 아 이런식으로 에이드랑 AP랑 섞어주면 애들이 막 데미지 어려얼하고 죄니끼들 에네르기파인 끝났 야 업체구 야 씨밚 던지면 진다고 어어! 옥지기! 아 옥지기 깨라구! 하지만 저기는 승리한다 야 근데 굳이 요즘 텐트리가 AP템도 되게 버프 많이 받아가지고 꼭 AD가 답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괜찮은 것 같다 이거 아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 것 같대 아 괜찮은 것 같애 어 야 뭐야 그게 원맨션이야? 이거 문제 있다! 어? 일사부태때 피난 내려와